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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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6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싶어서 굉장히 빨리 달려온 기회가 나는데 역시나 여러분을 만난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신뢰는 마음을 표현하고싶은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어떤건지 아시겠어요? 어떤건지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잠시 쉬어가지라도 잔잔한 노래 한 번 보냈습니다 이번 제 두 번째 앨범 Last of my love 외수록되어있는 그딴거 없어요 드러지겠습니다